바다 여신님이 저에게 본인의 개인기라고 주신 내용이 팔꿈치가 꺾여요 어머, 진짜입니까? 엄마가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무서울 수 있다고 그래요?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어머니들 싫어하시죠? 우리 애가 이러면 싫어하시죠?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엄마가 싫어하실만 하네요 엄마가 많이 싫어하시겠어요? 싫어 지금 다 따라해보니 이거 어떻게 되지?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김방수님의 개인기 이분은 비트박스가 전문이랍니다 들려주세요 잠깐만요 저 할 말이 있어요 중간에 제시가 나오는 것 같네요 We now have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여기까지입니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여신님이 파리 360도 돌아갔답니다 건강하신 거 맞죠?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파리 360도가 돌아간다는데 자 파리 360도 자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게 다 잠깐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왼손 어머 어머 오 오 자 이제 팔동작을 이용한 응용 댄스입니다 자 파리 360도 아이들 그렇지 이게 원래 발로 하는 건데 발로 하는 건데 아이고야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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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 자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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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겠어 다치겠어 아 세네 어우 세네 세네 세네